다음 주 첫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정부가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버려지는 백신이 없도록 주사하는 이른바 쥐어짜는 주사기는 4천만 개를 확보했고, 내일은 모의훈련을 통해 백신 공급에 대비합니다. 강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백신은 24일 경북 안동 공장에서 물류센터로 이송되고, 다시 정해진 물량만큼 포장돼 병원과 요양시설로 각각 옮겨집니다. 백신 출하부터 보관, 접종에 이르기까지 무사 운반을 위한 모의훈련이 내일 진행됩니다. 백신 유통이 필요한 온도 유지와 수송사고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한 훈련이 실전처럼 이뤄집니다. 접종에서 가장 중요한 주사기 준비도 마쳤습니다. 한정된 코로나19 백신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른바 쥐어짜는 주사기로 불리는 최소 잔여형 주사기가 필요합니다. 피스톤과 바늘 사이 공간을 줄여 버려지는 백신을 최소화한 것으로, 일반 주사기로 백신 1명에 5명을 주사하는 것에 비해 특수 주사기는 6명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특수 주사기 4천만 개를 이미 계약해둔 상태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개발해 미 FDA 승인까지 받았는데, 주사기 대란을 겪은 일본과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수출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초일기에 들어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백신 주사기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을 찾아 생산 역량과 국내외 공급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TBS 강세형입니다.